자 이제 우리 제작진분들 네 좋습니다 씨를 모셔서 단독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노란색 T존에 서주시면 됩니다 그 중앙 정면을 봐주시고요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가 오는지 알아서 너무 아름답니다 괜찮아요 자 파트리샤 여기에 서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동비가 나타났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조나단 왼쪽부터 봐주시죠 지금 혼자 매거진 촬영인 줄 알고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조나단 네 자 조나단 앞에 좀비가 나타났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일이라 쓰고 유희가 아니라 읽는다 네 유희가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파트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보라핀까지 더 한번 보여주실까요 던져주세요 이거죠 완벽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30초에 20번 표정을 만들어내는 우리 치킨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좋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럽죠 자 치킨 앞에 좀비가 나타났다 하하하하 아 정말 표정무제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방송에서든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리 딘딘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면 이쪽을 봐주시죠 혹시 다른 포즈 있나요 딘딘씨 아 약간 지금 좀비처럼 자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좀비가 나타났다 전혀 요동치지 않아요 네 놀라지 않아요 딘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면 돼요 상식인 줄 알았어요 와우 마음껏 즐겨주세요 It's not a time 와우 와우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진만 찍을 수 있게 한 2-3초간 포즈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우 좋습니다 나타갔다 아 농철씨 반갑습니다 이거죠? 제가 할게 없어요 농철씨께 맡길게요 시선만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포토 기자님들 지금 너무 바쁘세요 자 그렇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른쪽 왼쪽 보내하는 표정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딘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노홍철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자 좀비버스에 우리 출연진분들 정말 다채롭고 놀라운 캐스팅이 아닙니다 나타났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작진분들 무대 위로 모셔서 전체 다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노홍철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자 거의 아비규환 네 다른 분들 나올 수 없는 느낌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비버스네요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안녕 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아무튼 오늘 영상으로 우리의 영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